성공하시면 우리 회사 복파를 쓰시기 바랄까. 너무 좋아하시네요. 아니요. 근데 카테고리는 뭐예요? 외국 영화. 세 번째. 7명인데 어떡해요? 둘, 둘, 둘 하고요. 한 분은. 뭐라고? 뭐 했는데? 가입해 뭐 할까? 저기요. 30살까지 안 가셔도 돼요. 떨려. 언니가 넘겨버려. 아니야. 왜 남의 의견을 두고 해야지. 너무 어려울까 봐. 쉬운 거 같은데. 뭐야? 너무 잘했는데. 떨려. 외국 영화 걸고. 너무 어려워요. 외국 영화가 어렵지. 외국 영화, 외국 영화. 네가 설명해. 오케이. 그러면 소위가 맞출 거야. 이게 뭐야? 간. 간을 본다고? 속담입니다, 속담. 간이 안 돼. 해치! 오뉴월에. 해치! 감기? 물 마시면 이가 빠지는 거죠. 아니. 어떡해. 잘했어, 잘했어.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무릎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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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은 어려워. 손이. 비슷해. 여러분 성공하시면 이런 상품들 있죠? 네.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성공하시면 포함입니다. 똥! 사거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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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, 바, 침! 팀! 플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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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노! 어? 배가 그네. 뭐? 소, 코다리 냉면? 소! 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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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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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면! 예스! 코다리 냉면 맞힌 거 아니에요? 전혀 모르는 단어였어. 로제스 파이팅! 나 곧... 또 쓰시는 거예요? 효주가 낼 때 뒤에서 같이 질렀어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